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억새풀에 얽혀있는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억새풀은 일명 갈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생겨있는 풀입니다.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. 억새풀에는 그러면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알아봅니다.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민손의 자는 자견으로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람입니다. 공자의 제자로 아내와 마찬가지로 덕행으로 유명하며 24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분의 후손이 여흥민씨의 민칭도락하는 분입니다. 우리나라 민씨가 이와 같은 훌륭한 조상을 가져왔는 때문에 민씨는 모두 다 참 덕행이 있고 양반이 많습니다. 민손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재혼을 하였습니다. 그리하여 민손은 개모스라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. 개모는 아버지와 재혼한 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. 민손은 효성이 지극하여 개모를 친모처럼 삼겼으나 개모는 그렇지 않아 자기 낳은 아들만 사랑하고 민손을 구별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어느 해 겨울철 민손의 개모는 친자식인 두 아들에게는 솜을 넣은 두툼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었고 민손에게는 갈대꽃으로 겨울옷을 만들어서 입히었습니다. 솜으로 만든 옷은 폭신하고 따뜻하지만 갈대꽃으로 만들면 보기는 부품해도 바람이 슬슬 들어와 조금 더 보온이 되지 않아 못이 춥습니다.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는 손수레에 올라타고 민손을 불러서 끌게 했는데 민손은 추위에 온 몸과 솜이 얼어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놓쳐버려 아버지에게 꾸지름을 들었습니다. 그렇지만 민손은 아무런 별명도 하지 않고 또 손수레를 묵묵히 끌기만 하였습니다. 얼마 후 아버지는 민손의 얼굴색이 추워서 푸루축축한 것을 보고 손으로 민손의 옷을 더듬어 보았더니 솜옷이 아닌 얇은 갈대옷을 넣어서 만들어낸 호도심을 발견하였습니다. 그래서 계모의 두 아들은 모두 솜옷으로 된 투둠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 아버지는 비통한 마음으로 크게 노하여 계모와 헤어지기로 하고 계모를 쫓아낼 결심을 하였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손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.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하나가 주우면 그만이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들 셋이 다 떨게 됩니다. 라고 하며 아버지께 간곡히 계모를 내치지 말 것을 간청하였습니다. 나중에 계모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자기의 잘못을 리우치고는 자유로운 어머니로서 새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. 이로 말미야마 효자 민손의 효성은 만천하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. 억새풀에는 민손과 얽힌 이른천선이 숨어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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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